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이 지구신 은혜로 되오시니 우리의 창조주 그 이스라엘 십자가의 아버지들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 땅에 오신 은혜로 되오시니 우리의 창조주 그 이스라엘 그 생명 아름답고 용붙이 십자가에 이 땅에 오신 은혜로 되오시니 우리의 창조주 그 이스라엘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의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주의가 천안한 승리와는 놀랍고 영원한 신빛 지금 신경에 오해 놓으시니 우리의 창조 중 그리스도 지금 신경에 오해 놓으시니 아버지 늘 이 우선에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우리의 창조 중 그리스도 도와주사 그 생명 아름답고 영붙이 십자가에 우리의 창조 중 그리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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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 중 그리스도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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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